SPS 수목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5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. 3일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는 24.6%의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하루 전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을 2.3%포인트 경신한 기록으로 별에서 온 그대는 15.6%로 시작한 첫 방송 이후 매회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수목극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MBC 미스코리아는 8.9% KBS 이티비 예쁜 남자는 3.9%의 시청률을 각각 보였습니다.